오늘 작업이 있어서 어 보여드릴 건데요 이쪽으로 쭉 한 줄로 있는 에메랄드 골드입니다 골드 아주 아주 예쁘죠 원래 골드 색깔이 또 뭐 돈을 부르기도 한다고 해서 아주 아주 좋아하지만 자 보시면은 사이즈는 여기 밑에서 해서 보시면은 80에서 1m 뭐 1m도 넘고요 적은 사이즈가 얘는 좀 적네 한번 볼게요 얘도 어 80은 나옵니다 뭐 70 80 이쪽에도 저희가 쭉 빼서 또 다른 걸 작업을 저 식재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이쪽에 한 줄에 있는 거 에메랄드 골드 80에서 한번 볼게요 80에서 1m 80에서 1m 에메랄드 골드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이쪽에 식재를 나무식자 하기 때문에 조금 지금 시세보다 조금 다운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문을 받겠습니다 에메랄드 골드 주문 받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오늘은 요 보시면은 파스타 기아타 에메랄드 어 강아지가 보네 저 누즈 강아지고 저 위즈 강아지네 안녕 안녕 예 오늘 저희가 날씨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에메랄드 그린 파스타 기아타 1m 50에서 1m 60 사이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저희가 예약을 받겠습니다 에메랄드 그린 파스타 기아타 이렇게 있습니다 상품 아주 아주 A급 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너무너무 좋죠 에메랄드 그린 인데요 1m 50 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도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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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체도 크게 뜨고 있습니다 에메랄드 그린 파스타 기아타 1m 50 전으로 해서 필요하신 분은 지금부터 예약을 받겠습니다 에메랄드 그린 파스타 기아타 입니다 에메랄드 그린 파스타네 에메랄드 그린 파스타